신유빈의 부재가 우리 선수들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될텐데 잘 떨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두 선수의 첫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시작! 하겠으면서 회전을 많이 넣는 서브였는데 회전을 좀 숨복을 강하게 쓰면서 공이 길게 들어갔죠. 네. 김서윤.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. 맞고 아웃 됐네요. 자 1대1입니다. 김서윤의 서브 김서윤 나갔습니다. 면을 눕혔어야죠. 한 포인트 뒤져있는 김서윤. 떴어요 김서윤 성공합니다. 자 2대2입니다. 초반 포인트를 주고받는 두 선수입니다. 자 서브 득점 김하영. 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공을 조금 더 힘을 줘서 튀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긴 서브 서브 검칠. 자 이걸 누가 먼저 줄여가며 집중하느냐가 이번 승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엣지! 자 받아봤습니다. 트져있는 김서윤. 김서윤 탑스인 나갔습니다. 점차 좀 잡아가겠죠. 김서윤이 프로리그 처음으로 단식 이렇게 출전을 하거든요. 그것도 1번에. 자 이 부담을 이겨내야 될 텐데요. 자 이번에도. 좀 많이 가지는 가지는 탑스인으로 득점을 해냈네요. 6대3. 세 포인트 앞서 있는 김하영. 아 이번에 서브 좋았습니다. 서브 득점. 점차 좀 잡아가겠죠. 김서윤이 프로리그 처음으로 단식 이렇게 출전을 하거든요. 그것도 1번에. 자 이 부담을 이겨내야 될 텐데요. 자 이번에도. 많이 가지는 가지는 탑스인으로 득점을 해냈네요. 이제 탑스피인 나갔습니다. 점차 좀 잡아가겠죠. 김서윤이 프로리그 처음으로 단식 이렇게 출전을 하거든요. 그것도 1번에. 자 이 부담을 이겨내야 될 텐데요. 자 이번에도. 많이 가지는 가지는 탑스인으로 득점을 해냈네요. 6대3. 세 포인트 앞서 있는 김하영. 아 이번에 서브 좋았습니다. 서브 득점. 자 유은총 선수 자리에 일단은. 김서윤 선수가 오늘 들어와 있는데요. 자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. 김하영입니다. 한 포인트 좁히는 김서윤. 김하영. 김서윤. 자 이번엔. 탑스피 실수. 힘이 들어간 상태로 블럭을 하거든요. 그러면 그 힘 전달이 되면서 공이 아웃될 수밖에 없어요. 자 김하영의 서브. 두 포인트 좁히는 김서윤. 트져 있습니다. 김하영. 탑스피. 자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탑스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약하니까 저렇게 블럭에 걸리죠. 그걸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. 그러나 김서윤. 오르거든요. 그 궤적을 잘 살펴서 리시브를 할 필요가 있죠. 김서윤의 서브. 자. 그렇군요. 한 포인트 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됐어요. 네. 됐어요. 김서윤. 김서윤 탑스피인 나갑니다. 더 김서윤 선수로서는 뭔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텐데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 김서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.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. 두 선수 다. 자 그럴 때 김서윤 선수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서브를 받지 못했습니다. 왼쪽이 김하영입니다. 김서윤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. 자 활발한 랠리. 자 그러나 김서윤 넘기지 못했습니다. 그 공을 조금 더 궤적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걸렸죠. 떴습니다. 아하. 들이 많아요. 자 더 늦기 전에 김서윤 선수는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. 자 김하영의 서브.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만. 그 다음.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걸리고 있죠. 네. 서브를 잘 받아도 그 다음에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 긴 서브였고요. 받아내고 있습니다. 김하영 몰아붙입니다만. 김하영 나갑니다. 저렇지는 않잖아요. 허리도 쓰고 손목도 정확하게 하는데요. 자 이번엔 포인트 탑스피. 그러면서 김서윤이 확실하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. 1대4. 3점 뒤져있는 김서윤. 김서윤 다시 한 번. 이번엔 성공. 네 이게 이제 김서윤. 지난 직전 이 마사회 경기에서 복식에 나와서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. 그렇죠. 자 김하영 승재. 아 드디어 들어갈. 지금 적응을 했습니다. 김서윤이. 자 김하영은 어떻게 나올까요. 김하영의 서브. 아 서브를 받지 못합니다. 첫 번째 게임은 거의 받아내지 못했습니다. 아 이번에도 네트 걸리는. 길게 넣고 포인트 탑스피으로 바로 가져가는 작전도 좋아요. 포인트 탑스피. 자 성공합니다. 임팩트 순간에 세밀함이 줄어들면서 범실이 나올 수 있죠. 자 김시부. 김하영 성공합니다. 자세로. 맞습니다. 가장 좋은 자세로 득점하는 모습이었죠. 그렇습니다. 자 김하영이 좀 감을 잡히는 걸까요. 그러나 바로. 살짝 감이 올라오고 있는데. 3게임자도 보니까요.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. 아하. 네틱걸리는 김서윤. 없습니다. 다쿠가. 코어가 중요하거든요. 몸의 중심이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자. 이번엔. 김하영. 8대6. 두 포인트. 김하영이 앞서 있는 두 번째 게임. 아. 서브가 좋아요. 서브가 좋군요. 이번엔. 선수가 아직도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. 2대6. 닦았어요. 자. 이번에. 포인트 탑스피. 이 때문에 저렇게 네트에 걸리죠. 김하영의 매치 포인트. 김서윤. 나갔습니다. 자. 테이블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면서 두 번째 게임도 마무리됩니다. 11대6. 두 번째 게임도 김하영이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첫 번째 매치 대한항공이 가지고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